어휴, 누구냐? 아이, 깜짝이야. 김경희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수갑은 또 뭐야? 저기... 경희님. 저기, 김경희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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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깨우지 마. 감히 누가, 어? 이 싸가지한테 수갑 채웠냐. 기특하다, 기특해. 수 틀리면 사내망에 확 뿌려버려야지. 뭘 뿌려? 어? 야, 위자 정리 좀. 예, 예, 예. 회의 준비 안 해? 얘 또 왜 이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아, 그 기도원에서 온 분들이구나. 아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어? 우리 범인 잡아야 되는데 매번 이러면 곤란하지? 왜 안 그래요? 저기... 뭐, 지가... 아니... 그래갖고 지가 경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묶어놨어요. 어느서 누구야? 너 지금 쳤냐? 쳐맞을래? 그래. 그래. 화양서 박광호다. 됐냐? 저기 잠시만요. 그 박광호면 수정지구대에서 오늘 우리 서로 전이 보기로 한 그 박광호 맞죠? 야. 방광호 막내야 봐. 나, 나, 나 송미나 선배라고 해. 자, 팀장님. 우리 팀에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저 더 이상 막내 아닙니다. 뭔 개소리야. 경찰이 눈들린다더니 개나 손을 들어가네.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막내. 막내는 개뿔. 수정지구대에서 2년 동안 순경으로 있었고요. 수정파출소에서 4년이나 순경으로 뺑이쳤다. 그리고 강력팀은 이번이 처음이고. 강력반 10년 차야. 계급은 경장. 경장이 아니라 경사. 1988년생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제가 선배네요. 막내야. 한 마디 해. 나랑 이름이 똑같네. 1988년? 2016년? 내가 박광훈은 맞는데. 그 박광훈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그 놈이 이름이 진짜 박광훈야? 예. 서로 같은 팀인지도 모르고 오해했다는 거 아니야. 기독원에서 탈출한 환자라니. 그 놈 눈썰미 있네. 김경이는 환자가 맞지. 젊은 여자만 죽었다면 그냥 달려가잖아. 그치? 근데 이 수라분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완전 고물이네. 팀장님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미친놈이 이게. 일부러 그러지 이 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016년이면 된 30년을 뛰어넘었다는 건데. 말이 돼 이게? 진짜. 그럼 이광경은?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은 대체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이걸 어디 뒀는데? 다영서 박광호다. 됐냐? 선배님 아들인가? 아닌데. 어 나 강력 1팀장인데 오늘 전입원 박광호 인사기록 좀 볼 수 있지? 선배님. 선배님! 박광호 씨! 야 강호야! 박광호! 박광호! 선배님! 박광호! 박광호 씨! 현장님! 현장님! 네! 이거 박광호 씨! 왜? 이거 박광호 씨! 박광호 씨! 저 형. 어머니, 저 형. 어머니, 저 형. 어휴, 차주씨. 형준휘. 아니, 왜 이렇게 놀래는 거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무슨 이제 우리 집까지 사라진 거야.